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그지같은 빙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도 시댁도 완전히 그지같다 그러니까 친구야 너는 절대 결혼같은거 하지마라 이랬더니 당장 이혼하라며 욕하고 손절한 니가 친구냐고 원제 제가 오바를 좀 했더니 그게 찐짠줄 알고 이혼하라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유부녀인데요 제 친구 때문에 고민이 돼서 글 써봅니다 폰으로 쓰는거니까 오타 양해해주세요 일단 저는 결혼 2년차 30대 평범한 여자구요 저희 남편도 평범하지만 되게 성실하고 또 가정일도 잘하는 그런 남자에요 스윗남이죠 아이는 아직 없고 저는 지금 현재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저희 남편이 제안한거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제목에 나온 친구죠 그리고 이 친구는 비혼주의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그 뭐야 말로만 하는 아가리 비혼이 아니구요 얘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평생 남자랑 연애 한번 한 적 없고 그냥 관심이 없더라구요 솔직히 성격이 되게 까탈스럽고 자존심도 엄청 센 친구라 제가 봐도 그래요 얘는 오히려 결혼을 하기보다는 저렇게 혼자 사는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뭐 먹고 사는건 그냥 저냥 무난한 편이구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기혼자들 앞에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저 역시 단 한번도 제가 먼저 결혼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얘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낼 때 그래 맞아 결혼 그거 꼭 할 필요 없다 완전 거지같은거야 그러니 너처럼 혼자 사는게 편하긴 하지 뭐 이런식으로 동조를 해줬어요 굳이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니까 절대 안한다는 친구 앞에서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 해봤자 뭐 공감 못할테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결혼생활 너무 만족스럽고 좋거든요 남편 덕에 살림하면서 편하게 쉬고 꼬박꼬박 주는 월급으로 돈도 빨리 모으고 또 집안 대소사도 남편이 알아서 더 많이 챙겨요 또 큼지막한 사건들도 책임지고 남편이 처리하니까 나는 별로 할게 없어 그리고 여전히 연애 때처럼 되게 좋아라 해주고 또 시댁이 뭐 그렇게 편한건 아니지만 상식을 넘어가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불만같은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고 그래 니 말이 맞다 혼자 사는게 훨씬 나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뭐 남편 시댁 있어봐야 그지같다 등등등 저는요 정말로 얘가 결혼에 대해 불만이 많은 줄 알고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바를 했죠 그랬더니 헐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혼과 관련된 웹툰이나 유튜브 썰 영상 있죠 그 그지같은 아저씨 나오는거 저를 말하는거 같습니다 이런걸 자꾸 링크 보내주고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참고 살거냐 등등등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어우 야 나 괜찮아 니 마음은 고맙지만 신경 안써도 된다 이랬더니 바로 가자미 눈을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흘게 봅니다 요거라는거 같아요 제가 진짜 난거 같은데 제가 너무 불행한 척해서 오해를 한걸까요 제 딴에는 친구가 선을 넘는거 같아서 불쾌하기도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자존심이 센 친구가 저를 손절해버릴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지금 연락이 안되거든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기 친구한테 제 영상 보내줘가지고 그지같다 결혼하지만 한사람 있으면 댓글에 나오세요 빨리 댓글 1번 아니 그러게 왜 그냥 있지 오바를 하고 지랄이야 행복한데 친구를 위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거에요 본인 인생 본인이 정하는거고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거지 굳이 맞춰줄것까지 있냐고 2번 내가 보기에 쓴이가 더 이상한거 같은데 님이 오바를 했으면서 죄를 친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네 님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님한테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지같았으면 저런 말을 하겠냐고 그 참 이상한 사람이네 3번 미친거요? 그럼 오바를 하지마 평소 얼마나 그지같이 말을 했으면 친구가 저럴까 4번 내 주변 친구들 거의 대부분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나는 4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거의 20년 차지 내가 미혼일 때 항상 친구들은 나를 앉혀놓고 야 꽁꽁아 너는 절대 결혼같은거 하지마라 사는거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맨날 자기들 남편이 못해준 이야기 또 시댁에서 받은 서름 그런거 그지같은 이야기만 넣어놓길래 그래 그게 그렇게 힘들면 이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만나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나도 또 그래 얼른 이혼해 이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이혼해 이랬어요 그때 제가 혼자 자취를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좀 강하게 이혼해라 했더니 야 이 그지같은 년아 그럴까면 그냥 이혼을 해라 왜 맨날 쳐당하고 살아 등신이야? 뭐 이렇게 해요 그 뒤로 내 앞에서는 더는 지들 싸운 이야기 절대 안하고 잘 지내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더라구요 아니 미친 내가 무슨 지들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말이야 대충 눈치를 보니까 그 친구도 마찬가지 쓴이의 그지같은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던거 같아요 흠 내 댓글 이거구나 저도 이렇게 퇴치를 했어요 2번 음? 본문 상황이랑 이거랑 좀 다른거 아닌가? 애초에 먼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거 이거는 쓴이 친구야 그리고 쓴이는 그래 니 말대로 혼자가 편하지 이렇게 동주한거 밖에 없는데 무슨 친구가 듣기 싫어서 그랬대 5번 전업주부 하라는 남편 말 잘 듣는거 진짜 신기하네 솔직히 지가 하고싶어서 하는거면서 남편 제안 이랄지? 네 그래요 그렇게 남편 말 잘 들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6번 나는 쓴이 친구 문제 뭐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진짜 큰 문제는 쓴이야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긴 인생에 돈도 그렇고 집안 대소사도 다 남자가 책임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정말 괜찮아요? 남자 마음 하나 변해버리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 그게 그렇게 좋냐고 7번 참 진짜 이상한 쓴이네 친구 가치관이 그렇다면 아 그냥 너는 그렇구나 근데 내 결혼생활은 나름 좋아 우리 시댁 좋은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거지 굳이 결혼생활까지 속이면서 거기에 맞춰주는건 또 뭔가요? 사이코세요? 고작 이딴게 친구 유지방법이냐고 8번 그러게 왜 오바러 쳤싸고 그래? 끌 끌 끌 9번 주작이야? 아니 왜 쓸데없이 오바를 해가지고 내 한편이랑 시댁 욕을 먹여? 너무 편히 사니까 막 심심하고 그래요? 10번 너 혹시 글만 이렇게 썼고 실제로는 진짜 거지같아가지고 그 친구를 감정쓰레기통으로 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거지 안그래? 솔직히 말해봐 자수합시다 두 번째 사연 원제 친구 금목걸이 분실보상 여러분 제가요 4K는 20만 5천원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새 돈이면 61만 5천원이고 뭐 새 공비가 있다 하더라도 60만원까지는 아닐거 같은데 중고니까 친구가 요구한대로 120만원 줘야 되는건가요? 사실 그 금목걸이가 14K금이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솔직히 새 돈짜리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꾸라치는거 아닌가? 댓글 1번 뭐냐 이거 야 정신 나갔구나 나 진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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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내가 예전에 18K 2.5돈 140만원 주고 구입했어요 그러니 14K 충분히 그 정도 가능하지 아니 그리고 남의 것 잃어버렸으면 고의든 실술든 뭐든 간에 당연히 물어줘야지 지금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거야 잃어버린게 맞는지도 의심스럽네 야 너 이거 혹시 먹튀 아니야? 3번 아니 이건 뭐 그지새끼도 아니고 남의 악세사리랑 옷 빌리는 사람들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그리고 잃어버렸으면 제값을 다 지불해야지 장난치나 4번 잃어버렸다고? 아니 애초에 저런걸 왜 빌리는거야? 그냥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살면 안되는거야?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빌리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잃어버리기까지 해버렸네 헐 5번 잃어버렸으면 부르는대로 줘라 뭐 금값 시세 그 목걸이에 대한 애착과 여태까지 착용해온 시간과 추억도 니가 다 잃어버리고 박살낸거잖아 그런거 생각 안해보니? 금값 조회 가격 따지는거 너무 역겹다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개념이 왜 그렇게 없어? 항상 그래요 돈을 빌려간 것들이 되레 큰 소리를 치고 또 물건 빌려가고 잃어버린 것들이 그렇게까지 비싼거였어? 내가 알아보니까 그정도는 아니던데? 아니 대체 왜 이러는거야? 이 잡것들아 6번 맞아요 너무 비싸네요 그러니 돈 말고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걸로 새로 사주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7번 금시세가 60인데 세공비까지 하면 60이 안된다 이건 도대체 뭔 개소리냐 세공비가 공짜야? 야 논리 진짜 개신박하네 8번 지가 잃어버렸으면서 제갑주기 싫어 대가리 굴리는거 진짜 추하고 역겹고 야가 빠졌네 으이그 9번 이래서 사람은 배우고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모파상에 목걸이만 읽어봤어도 이런 개똥 멍청한 짓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건데 말이죠 10번 너같은 친구가 없는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내가 고마워 내 친구 아니라서 11번 막말로 이거 친구가 쓴 일을 고소해가지고 감방에 쳐넣어도 할 말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그전에 그거 진짜로 분실한거 맞아요? 혹시 그게 탐나가지고 꽁쳐놓고 잃어버린 척 연기하는거 아니냐고 지금 세상엔 참 괘지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첫번째 사연은 누굽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나같은데 빨리 자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좋아요 감사합니다.